여기 있는 2개나 사왔구나. 이게 꼬득꼬득하고 또 된장에 무침은 상큼하더라. 작년에도 먹었잖아. 올해는 처음이야. 바다 냄새가 나네. 우선 씻어야 되는구나. 수금은 안 넣고 씻어도 되네. 아니요. 물 따라붙고 소금해야 돼. 이물질을 빼야지. 이제 소금으로 주물러야지. 물을 따라버리고.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 잘 식히고 소독도 되는구나. 모래 붙은 것도 다 떨어지고. 이렇게 하나. 계란 미역 미역 미역처럼 빠라져요.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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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끓는 물에 끓여주세요. 식초 꽉 찹쌀벅 물에 끓여주세요. 얼균 물에 끓여주세요. 소금 좀 넣고 그래야 새파랗게 데칠 데칠 때도 와 넣자마자 파래지네 이제 데쳐졌어 잠깐 데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찬물에 또 헹구면서 식혀줘 고추 냄새가 더 강해졌네 손 냄새 갯벌 냄새가 나지 바닷가 냄새 이렇게 됐어 이래가지고 이제 물기만 빼고 칼을 잘게 썰고 고추 청양고추 좀 매콤하게 매콤하게 해야 맛있어 토시 길어서 좀 잘라 토시 길어서 좀 잘라 고추 된장을 넣어 썰어놓은 청양고추랑 고파랑 마늘 이렇게 살짝 양념을 잘 섞고 양념이 안 모자른가 안 모자라 길어서 이걸 넣어야지 얼마 안 돼 비싸더라고 두팩을 사도 두팩을 사도 양이 적네 두팩해야 먹겠더라고 그래도 440g 야 근데 한팩에는 한팩씩 사면 3,000원인데 그래도 두팩이 5,000원이야 아 한팩은 너무 적지 한 끼로 먹게 돼 너무 적어 이건 좀 많이 먹게 되잖아 맛있더라고 내가 좀 묻혀 야 양념을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묻혀가지고 또 양념을 해야 돼 식초하고 매실하고 쳐야 돼 식초를 넣어야지 작은 스프 매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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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스푼으로 이거 하나 새콤한 맛하고 단맛이 들어가는구나 새콤한 맛하고 단맛이 들어가는구나 새콤한 맛하고 단맛이 들어가는구나 응 그래야 맛있어 시큼한 냄새 나네 이제 아주 맛있어 빨간 고추 좀 이렇게 넣고 응 그래야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겠네 이제 꿰 좀 넣고 식초 들어간 뒤에는 참기름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꿰만 뿌리면 이제 양념이 다 된거야 이제 됐어 응 맛있네 간만 먹으면 돼 어 맛있어 간이 딱 맞아? 응 간이 안 맞을 땐 된장으로 맞추네 응 된장으로 근데 식초가 한 방울 더 들어가야 돼 응 덜 새콤하구나 응 새콤해야 맛있어 맞아 됐어 응 이거 세고 적은 걸로 세게 돼 응 와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게 응 이제 남아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밥도둑이네 그것도 밥도둑이야 응 맛있겠다 맛있겠지 응 저건 뿌릴까?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톳을 먹어야지 톳부터 상큼한 냄새가 나서 좋다 상큼한 냄새가 나서 좋다 맛도 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반듯 딱 맞네 음 맛 큰일이네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진짜 음 맛있다 반찬이 너무 많은데 김치가 전부 김치 이건 또 뭐 갓김치인가 올해는 김치들이 다 맛있어 음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고 음 달랑우도 진짜 맛있더라고 입맛을 살려줘 이거 진짜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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